안녕하세요 집에서 사진을 뽑자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그 본격적인 강의로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것은 프린터를 연결하기 그리고 사진 뽑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연결하기는 굳이 여기서 보여주거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터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앞에는 프린터 한 대가 있고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일반적으로는 USB로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결은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은 Mac OS의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창을 하나 열어놨고요 그 창에 이미지를 몇 가지를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프린트라는 명령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프린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아까 선택한 이 창에서 단축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뭔가 훅 지나갔죠? 그 과정 속에서 이 파일이 바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냥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열고 여기서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거나 상관없어요 일단 이미지가 있으시면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면 바로 디펄트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셋업 그대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여기 미리 보기에서 프린트라는 명령을 주고요 설명창이 나오면 여기서 프린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프린트를 시작할 겁니다 네, 나오네요 프린트가 처음에 뭐 이상한 소리들을 낼 거예요 그건 잉크제 프린터 특성상 처음에 준비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전송된 이미지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잉크를 어떻게 뿌릴지 결정을 내리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종이에 잉크를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디지털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나오고요 프린터에서 결과물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도록 하죠 네, 프린트가 나왔네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뭐 만족할 정도로 잘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좀 이상한 문제들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프린트는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 조금 쭈글쭈글해졌어요 왜 쭈글쭈글해졌는지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약간 하얀 반점들도 좀 보이고요 색깔도 모니터보다는 조금 흐리고 좀 멍청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색감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냥 뽑아보세요 먼저 하나 뽑아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해결책은 다음 강의에서 아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